이상형 올림픽 한 번 할까요? 하나, 둘, 셋 하면 하겠지? 통술랭 가이브 네, 통술랭 가이브 아, 통술랭 가이브 미술랭 아니에요 어, 통술랭이에요 미술랭 가이브 세 번 더 본인 피셜 주의하시고 본인 피셜 하나, 둘, 셋 여기는 브라스톤 유튜브 채널입니다 좋아요랑 구독 감사해요 신포우 박한병 우리 스크롤 또 뜯어먹어야 제발 알겠습니다 근데 넘나 뜨겁다 뜨거워요? 응 우리 닭 한 번 찍고 딱히 먹어도 맛있습니다 맛있겠어요? 맛있겠어요? 튀김옷이 되게 맛있게 튀김옷이 되게 맛있어 보이네요, 진짜 진짜 맛있어 음 우와 장난 아니에요? 장난 아니에요 아들아 뜨거울 거 짭짤 깍지 않아요 음 음 아, 이렇게 생겼군 많이 뜨거워요? 네 뜨거워요 맛이 약간 매콤해 일단 우리는 지금 후라이드 먹고 있습니다 자국적이다 지금 양념은 후라이드를 먹을 때 먹어요 응, 맞아 그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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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줄 쓰이거든요 각각 본점 포스는 이길 수가 없죠 그쵸 근데 이제 여기에서 먹는 사람은 별로 안 쳐요 음 그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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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본점 포스는 이길 수가 없죠 그쵸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아, 음영이 있으신데 음영이 있네 음영이 있네 뜨거워 한 번 드셔보세요 사이드로는 무랑 케요네즈라고 하죠? 케요네즈 네 마요네즈랑 케찹 야채가 나옵니다 진짜 꿀 조합이에요 꿀베약 케요네즈 색깔이 너무 예쁘네요 맞아요 맛있어 진짜 맛있어요 네 공연 후에 먹는 거라서 맛있어요 아, 오늘 공연하셨어요? 네 그러면은 공연하는 모습 잠깐 보고 올까요? 네 보고 오세요 잠깐 공연 보고 보고 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마워 네 네 한글자막 by 한효정 진짜 맛있어요 정말 핵존맛 튀김옷이 맛있어 저는 닭가슴살 닭가슴살 다 매워 진짜 매워? 너무 소금이야 포장을 가야겠어 맵다 매워요? 매워 진짜요? 핵매워 청양고추 같은 게 들어가 있네요 진짜 고추의 맛이요 이거 어디나 걸어야 되지? 여기요 팩사이신 이런 거 아니고 진짜 고추 맛있게 매워 저희가 지금 반반을 시켜먹는데 반반이 19,000원이잖아요 진짜 싼 거 아니에요? 진짜 진짜 싼 거 진짜 세포시장에 오셔서 드셔보시면 필요하지 싸는 데서 아무리 먹어도 본점의 맛은 또 이렇게 매력이 있으니까 근데 여기가 본점이긴 한데 다른 데서 되게 많아요 안 많아 불사기 싫으신 분들은 어디서 드셔도 고추처럼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안 벗고 안 벗고 가슴살이 맛있으면 맛집이 진짜 맛있어 근데 오늘 불화수동으로 여기 오셔서 공연도 하시고 공연 또 여기 매출도 올려주시고 신포시장 활성을 위해서 물신양면으로 저희 진짜 신포시장 시장을 사랑합니다 박강정이 진짜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뭐예요? 다 맛있어요. 다 맛있는 거 같아요. 후라이드도 맛있고, 야채도 맛있고. 이상형 올림픽 한 번 할까요? 킹킹에 고래기 하나도 세타면 하기 통술랭 가이드 미술랭 아니에요? 통술랭이에요. 본인피셜 주의하시고 자 본인피셜 하나, 둘, 셋 짠 어? 잠깐, 2대1이에요? 네. 후라이드, 후라이드. 아, 후라이드가 맛있구나. 진짜. 되게 더 내 입맛을 방심 맛나게 본인피셜이에요. 저도 후라이드. 따로 빨리 어필하시고 저는 원래 양념을 좋아해. 개인피셜이에요, 진짜. 본인피셜 주의? 네, 맛있게 드세요. 1 지하 3 5 5 6 9 10 12 12 13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